한글 자막 by 한효정 언제나 시작이냐 백년을 살아도 천년을 살아도 진실한 맘으로 열심히 살아왔지 인생은 60부터 80은 정순이라네 150을 향하여 멋지게 살자 달고차 노후를 하루하루 함께 살아보세요 박수를 힘차게 치시는 분은 아마 99세까지 달콤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산 거 다 그런 거야 언제나 시작이야 오늘은 어제처럼 내일은 오늘처럼 진실한 맘으로 열심히 살아왔지 인생은 60부터 80은 정순이라네 150을 향하여 멋지게 살자 알기 차 알기 차 노후를 아름답게 살아보세요 알기 차 노후를 아름답게 살아보세요 고생 감사합니다